네,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이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킹선님, 쥐고 있다가 오늘 학폭 사건이랑 손준성 고발 사주 때문에 터뜨렸나 봐요. 그렇죠. 손준성 사건도 그렇고 학폭 사건도 그렇고 검찰하고 특히 관련이 있죠. 특히 학폭 사건 같은 경우에 그래요. 뭔가 좀 이어지죠. 지금 그리고 검찰 마약과장으로 있던 사람이 또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도 터졌죠. 대검 마약과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마약과장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약사건 터졌나? 제가 말하고 나니까 또 그러네. 오밤중이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JTBC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지욱 뒤통수 침 JTBC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참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JTBC가 돌아가는 모습이 참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손석희가 있을 때의 JTBC하고는 전혀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기자들도 내쫓는다고 하죠. 무엇보다 열받는 것은 봉지욱 기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던 겁니다. 허위 날조하는 기사를 썼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떠버리고 있어요. 아니 정말로 허위 날조라면 뭐 거의 상가한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이 JTBC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끼워 맞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과연 제대로 했는가? 검찰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후다다다닥 검찰의 입맛에 맞게 결과물을 공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나 조사를 했나? 제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요. 보도를 한 취지, 기사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적인 내용과는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전혀 주제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조작이다라는 식으로 하고 그걸 사과한다는 식으로 했어요. 사실상 봉지욱 뒤통수를 친 거고 봉지욱 잡아가라고 검찰 봉지욱 잡아가도 좋아 라고 면죄분을 준 그런 상황입니다. 왜 있다는 식으로 하지? 인간이 이렇게 해도 돼요? 정말 더럽고 치사한 새끼들이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JTBC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관련 보도가 왜곡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들인데 아 진짜 더러운 것들 이에 대해서 봉지욱 기자는 짜맞춘 거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강력하게 반발할 만해요. 일단 JTBC 진상조사위원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내줬는데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조우형을 담당한 주임검사는 윤석열이 아니다. 그런데 봉지욱은 윤석열인 것처럼 말했다. 커피는 윤석열이 타준 게 아니다. 그런데 커피를 타준 것처럼 얘기했다. 2011년 검찰은 대장동 수사를 안 했다. 그런데 수사한 것처럼 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주임검사는 윤석열이 아니라 할지라도 담당 부장검사는 윤석열이 맞아요. 중수 1과가 있었는데 그 과장이 윤석열이었고 그 밑에 있는 박윤벤지 박건벤지 박모 검사가 이 사건을 맡은 거예요. 주임검사는 윤석열이 아니지만 담당 주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맞아. 담당 부장검사는. 커피는 윤석열이 타준 것 아니다. 아니 커피 타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다?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수사 제대로 안 하고 나왔다고 그 말을 커피 타주고 커피 얻어 마시고 왔다. 이걸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문학적 표현도 모르나? 자 그리고 실제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는 발언이 있었잖아. 그런데 윤석열이 타준 거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니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가지고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온다. 그걸 누가 타준 거든 간에 그 정도만 하고 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검찰 수사 맞아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김만배가 얘기하잖아. 조우영한테. 그리고 조우영, 나무, 김만배의 셋이서 대법원 주차장에 차 대놓고 조우영 보고 대법원 주차장에서 이렇게 개구멍 같은 게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을 넘어가면 바로 대검이거든요. 대법원 뒤에 대검 이런데 그 사이 울타리에 문이 하나 있어. 그 문으로 들어가면 돼. 대검에 차를 잘 대기가 어려운데 대법원에는 차를 대기 쉬워요. 그러니까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차를 대고 우영아, 저기 가면은 길이 있는데 저기로 해서 들어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끝날 거야. 커피 한 잔만 먹고 왔마. 괜찮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커피 한 잔 먹고 와라는 게 진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간단하게 끝날 거다라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암흑이 뭐라 그래. 그런데 진짜로 커피 한 잔만 먹고 온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이것이 진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커피 한 잔 마시고 올 정도의 시간만큼 아주 짧은 시간 들어갔다 나왔다. 거의 수사를 안 받았다. 이 말이잖아. 그 말의 표현인 거잖아. 그런데 커피를 다 줬니? 뭐 마시고 오니? 이런데 이게 뭐야 이거? 꼬투리 잡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거 아니야.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가 있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야 소리가 없이 어떻게 아우성이냐. 말이 되냐.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면 될까요? 야 유치원 이제 알고 봤더니 손 사기꾼이구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는 건 그 정도로 간단하게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가는 척만 해.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커피를 타준 게 윤석열이다, 아니다. 주인검사가 맞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따질 건 아니지.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윤석열이 배검과장인 건 알고 있었잖아요. 배검과장이 직접 수사하나? 안 하지. 그 밑에 일평검사들이 수사하죠. 그렇지만 대검과장은 부장검사급이거든요. 그 부장검사급이 다 알고 통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불러서 갔는데 진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만 있다가 갔다. 점만 찍고 갔다. 그랬으면 그거 담당 검사, 박모 검사가 한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검사가 나가라고 해준 거예요? 아니면 그 윗선에 최재경이니 김홍일이니 이런 사람이 내보내준 거야? 원한 거 아닙니까? 핵심은 그 부분 아니에요? 커피를 마셨다 안 마셨다가 아니라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수사 대상이었는데 왜 빼줬느냐 이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2011년에는 대장동 수사 안 했다. 아니 2011년에 대장동 사건 시작도 안 했어. 대장동 사건이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예요? 2014년이에요. 2011년에는 대장동 수사 안 하는 게 당연하지. 이때는 뭘 해야 된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부분이에요. 그 대출이 대장동에 들어가서 씨드머니가 됐다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 일도 터지지 않았을 거다라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거잖아요. 그런데 대장동 수사 안 했다? 이 무슨 개소리야. 그런데 이 논리는 누가 한 논리다? 이게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쪽에서 누구장장 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대로 복부돼서 갖고 온 거예요. 결국 뭐다? 지금 JTBC가 발표했다라는 저 조사 결과는 검찰의 입맛에 맞춰준 거다. 윤석열 입맛에 맞춰준 거다. 위기에 몰린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윤석열을 위기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그냥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검찰이 원하는 대로 맞춰준 거죠. 국민을 쑥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직원이었던 봉지욱 기자를 나락으로 빠뜨린 거죠. 위기에 빠뜨린 거예요. 왜 이러지, 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왜곡된 부분입니다. 정말 JTBC 조사 결과는 왜곡이에요. 기사의 내용이나 보도의 내용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주 교묘하게 숨기는 겁니다.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수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바로 조우영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런데 검찰에서 당시에 두 번이나 조우영을 불러서 조사를 해놓고 결과적으로 조사 보고서조차 제대로 안 남았더라. 김만배 말에 따르면 사건이 없어졌다. 그런데 이때 담당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 박영수였더라. 박영수, 양재식 이런 사람이더라. 의혹 아니냐. 그리고 당시 담당 부장검사가 윤석열이고 그 위에 최재경이 있다. 그리고 김만배는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재경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김만배는 당시 윤석열을 자기의 카운터 파트너로도 생각 안 해서 야,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윤석열하고 내가 겸상을 하냐? 뭐 이딴 정도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진술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보도의 취지는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서는 죄송합니다. 있다고 있다고? 정치적인 거죠. 결론 내놓고, 정치적으로 결론 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춘 거죠. 누가 위원장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JTBC 노조는 입 다물고 있대. 이야, 더럽다. 그렇죠? 검찰 독재 정권에 부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예고됐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손석희만 아니었다면 애시당초 우리는 JTBC 따위에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한참 조중동이 만든 종편 이래가지고 우리가 대단히 안 좋게 보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가 만든 TV조선, 중앙일보가 만든 JTBC, 동아일보가 만든 채널A, 이게 다 이명박이 만들어준 쓰레기 같은 방송사들 아닙니까? 당시 법을 왜곡해서 심지어 날치기 통과를 시켜서 그 덕분으로 만들어진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종편에 대해서 대단히 시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시각을 돌파한 것이 바로 손석희였죠. 손석희를 영입을 하면서 JTBC에 대한 이미지 세탁을 했고 그래서 이미지 세탁을 JTBC가 하면서 채널A나 TV조선도 부정적인 사고가 많이 옅어지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니까 버려집니다. 손석희. 손석희 씨가 버려지는 과정에 이른바 김웅 기자인가는 사람이 손석희를 쫓아다녀서 여자를 만나네, 과천의 어죽, 한적한 주차장으로 갔네 이런 얘기를 막 끝에 떠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손석희 씨가 방송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뒷방으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직후에 JTBC가 빠르게 이상하게 변했죠. 예고됐던 겁니다. 이거 다 사실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무렵에 이런 일이 있었죠. 2020년 총선 직전에 중앙일보가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 쪽과 만나서 식사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언론이 도와줄 테니까 미래통합당 잘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나왔죠. 이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미래통합당 선대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요. 고발사주 사건에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조성은 씨가 고발사주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발사주 사건이 뭔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고발사주 사건은요.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만 결국에 검찰의 조직적인 방해와 일부 언론의 총장 감금 사태까지 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수사가 흐지부지 됩니다. 김웅은 아예 기소조차 안 되고요. 손준성은 기소가 됐지만 지금 올해 영전해 있는 상태죠. 재판을 지금 1년째 하고 있지만 손준성 눈 하나 깜짝 안 합디다. 오히려 증거 가지고 오라고 큰소리 떵떵 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바로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중앙일보 사장이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밥을 같이 먹었고 그 자리에서 선거 관련 대화를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다? 중앙일보가 니네들 도와줄 터이니 잘하면 해봐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 한번 볼까요? 손준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조성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죠. 이게 아마 지난 5월달인가 그랬을 겁니다. 공수처가 물어요. 2020년 3월 미래통합당 후보들하고 언론인들하고 식사자리를 가졌다. 거기에서 김웅을 처음 만났다. 그 당시 누가 있었느냐? 박장희 중앙일보 사장과 논설위원들이 있었다. 그리고 김용태 사무총장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내가 김웅을 처음 만났다. 이 만남 자체도 적절치 않습니다. 선거 앞두고 언론사 사장 논설위원 등이 선대위원회 사람들이랑 같이 만났다.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 특정 언론이 도와줄 테니 즉 중앙일보가 도와줄 테니 잘해봐라 라는 취지의 모임이었다. 이런 발언도 나왔다는 겁니다. 즉 중앙일보가 이미 지난 2020년 선거 때부터 특정 정당의 나팔수 선거운동원 역할을 했었다라는 얘기죠. 이와 관련해서는 YTN 등 다른 여러 언론 등에서도 누차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는 이보다 더 쇼킹한 얘기를 해요. 내가 법정에서 다 말한 게 다 말하지 못했다. 더 심한 것도 많다. 공수처에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어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더 많다. 그런데 우리가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니 말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조성은 씨 만나서 들어라 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조성은 씨가 말하지 못한 더 심한 게 뭐였느냐 구체적인 도움에 대해서 거론이 됐답니다. 중앙일보가 미래통합당을 도와줄 건데 그럼 어떻게 도와줄래 구체적인 도움의 내용에 대해서 거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거 개입 아닙니까? 이게 바로 부정선거 아닙니까? 언론이요.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그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에 언론기관 부당이용죄인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지금 용어가 기회가 안 나는데 그거 지금 딱 걸리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미 이때부터 중앙일보는 넘어가고 있었죠. 아니 넘어가 이때부터 이미 배신을 때리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딱 이 무렵에 이 무렵에 손석기 씨가 밀려나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또 버퍼링이 걸리네요. 이 사람이 백재권입니다. 이 백재권을 누가 누구한테 연결시켜줬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윤석열한테 연결시켜줬다 그러죠. 이게 언제다? 2018년 여름 윤석열하고 홍석현 회장이 서울 인사동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어느 술집에서 그 술집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성열이는 혼자서 오고 기사는 차에서 기다리고 윤석열은 혼자서 왔어. 홍석현은 전번호회랑 같이 왔어.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있었어. 그 점술관은 홍석현이 데리고 왔다. 이 사람이 윤석열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유심히 쳐다봤다고 하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 백재권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에 대해서 엄청 빨아주는 그런 칼럼도 좀 써요. 갑자기 악어상이다 라는 표현을 하더니 그 악어가 얼마나 좋은 동물인지 그 얘기를 막 떠들기 시작해요. 사실 악어상이라는 게 그닥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악어가 음흉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잘 안 움직이잖아. 그리고 더러운 곳에 웅크리고 살죠. 그런데 그 더러운 늪을 빠져나가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악어입니다. 악어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백재권 씨는 갑자기 말을 싹 바꿔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악어는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의리가 있다. 무슨 악어가 의리가 있어. 악어가 얼마나 지들끼리 동족 상잔을 많이 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 결국 뭐다? 백재권이라는 사람하고 중앙일보를 통해가지고 윤석열을 서포트 해주려고 했던 거죠. 자 이런 과정을 쫙 보세요. 과연 어느 정도로 중앙일보가 선거에 개입을 했는지 그 2020년 총선 이후 2022년 대선에서도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그 그 사이에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 과연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고 서로 합의를 하고 서로 합을 맞추고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중앙일보는 손석희를 이용하고 버린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봉지옥 같은 애도 버려진 거죠. 그러니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타락한 게 아니고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본인들이 엄청 정의로운 언론의 정도를 걷는 것처럼 치장을 했을 뿐 위장을 했을 뿐 이제 자기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중앙일 JTBC 기자들이 한 30명에서 많으면 한 4, 50명까지도 쫓겨날 거라는 얘기가 있죠. 최소치가 30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길들이기죠. 중앙일보 쪽으로 입사해서 활동하는 기자들과 다르게 JTBC 쪽 기자들이 조금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잘라가지고 싹 잘라가지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계속 말을 안 들으면 JTBC 쪽 기자들은 아예 없애버리고 중앙일보 쪽 기자들을 다 거기다 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JTBC에는 따로 보도국을 안 만들고 그냥 중앙일보 기자들이 JTBC에 출연해가지고 리포트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대요. 아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결국 뭐다? 손석기 지우기죠. 이제 쓰고 버렸으니까 지우겠다는 겁니다. 물시어인님 그럼 JTBC는 극우 유튜브 수준으로 전락하느냐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도 과한 아닐 겁니다. 조만간 TV조선이나 채널A나 JTBC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맨 처음 손석희 씨가 JTBC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역시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속았던 거죠. 개과천선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하기사 조국 전장반 조국 차퇴 이 무렵에 JTBC 기자들이 얼마나 더러운 기사들을 많이 썼는지 생각해보면 예측되는 바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너무 사람을 쉽게 믿었던 겁니다. 믿을 수 없는 놈들을 한두 번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보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언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나마 그렇게 한 번 반짝하는 애들한테 우리가 혹 갔던 우리가 혹했던 거지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습니다. 네. 네.